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포항 갑오징어 낚시를 왔습니다 지인들이 있잖아요 와서 너무 재밌게 하고 갔대서 얼마나 재밌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? 방금 입질받았는데 워킹 안됐어요 갑인이 있네요 첫 수를 과연 누가 할지 아이고 까보지노 첫 수를 왔습니다 첫 수를 아까보지노 두 숫자 나오고 있습니다 두 숫 너로 놀고 있네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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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이번 주문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없어졌어 으악 5 으 으 으 와.. 사이즈 크다 어? 망하네. 400원 이다가 간질 못해. 아니 초과에 뱉으면 되잖아. 어? 무슨 날이에요? 생일인가? 어? 왜이러니까? 빠졌다. 왜이러 나오네. 어? 거기서 만나게 있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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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달라붙었나? 이거 거의 아직. 근데 이게 아직 있어.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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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맛을 못한 사람 있어? 어? 어? 북극에 이래 많이 나오는데? 어 여기 있다. 내려야지. 내려야지. 내가 좀 진작된 것 같다. 서해에서 달린 데서 자주 보는 거 아닙니까? 서해에서 달린 데서. 네. 베이스로 바로 밑에 찍어가지고. 코가가 내는. 저런 사람 벽국지를 빨아가면서. 50명 배? 50명 배? 50명 배? 병원님 150명 배. 150명 배. 어깨 따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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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가지고.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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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된다 무섭떠어 내가 달린 우주가 1000%가 아니잖아 와 이때까지 기준을 다 깨뻔다 포항가비가 이때까지 기준이 뭐였는데? 삼봉! 삼봉이란 비싼거 레이저 비 온다 비 이게 뭐야 비까지 와 비 대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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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반반 찔렸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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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고생했습니다.